꺼낼 때부터 이거 완전히 세일러문이잖아. 세일러문 변신할 때 온몸이 형광색으로 바뀌는 거 알지? 와, 변신한 느낌이다. 와, 진짜. 세일러문은 알지? 제발 세일러문 알지? 몰라? 구라치지마 너. 모른다고? 와, 형. 세일러문 아는 90년대생 분들 댓글로 대박 알려주세요. 그레비움, 여러분! 맥코멀의 신스키 리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크릿 주주의 스키. 나니 자리. 벌로랏지에 귀염뽀짝한 신스킨이 출시되었는데 이게 1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지금 10만 5천원에 충전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 해봤더니 쓰자 있는게 없는게 너무 많더라구 이제 뭔지 알지? 라이엇의 꼼수 아 이만한건데 여러분들 고민중일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이 스킨은 살만한가? 번들은 살만한가? 개별로 살만한가? 칼부터 한번 볼게요 칼 이거 1리벨이거든요? 리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면 두배로 더 재밌을겁니다 구독까지 누른다? 원하는 스킨이 내 상점에 뜨실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은 오우 다들 이 스킨을 보고 시크릿 주주 치링찌리링 생각나더라구 근데 나는 그거밖에 생각 안났거든요? 카드캡터 체리 어둠의 힘을 지니고 있는 열쓰여 여기에 너의 진정의 힘을 펼쳐보여라 너의 계약에 따라 체리가 명령한다 봉예인대체 기본 1레벨인데 디자인 자체는 진짜 마법봉 그 자체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거야 성별 구분 없이 나도 나 이거 좋아하는데 고스트 볼게요 오우 소리는 괜찮다 근데 효과는 아예 없고 가이아의 복수랑 미스트블룸을 섞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 그치? 스펙터 와 진짜 미스트블룸에 가이아의 복수 섞어놨네 업그레이드 안하면 기본 사운드 줌 효과 벤달 봐볼게요 오 이거는 조금 다르네 약간 용맹왕 영웅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이고 줌 효과 보라색 자 오딘 오딘 줌 주황색 뭐 탄의 별도 있는 것도 괜찮다 기본 1레벨은 완전히 그냥 이러네 자 그러면 풀 업그레이드하고 벤쿠버식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구속이여 사슨이 되어라 윈디 야 업그레이드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와 진짜 공주님 된 것 같아 카드로 이제 구속할 수 있나? 아깝게 이제 기본이었고 최종 레벨로 가져왔는데요 들고 있는 형태도 달라졌어 좀 앞으로 내밀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리본 너무 귀엽고 그리고 꺼낼 때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여워 자세히 보기 외형은 나 5점이야 어 무조건 5점이야 체리가 된 느낌? 나도 이제 카드 캡처할 수 있어 여태까지 칼스키 이런 요술봉스러운 건 없었잖아 5점 가겠습니다 총 칼 사운드 너우쿨리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착한 아쉬운 거는 칼 소리가 나는 거 잘 들어오면 약간 그냥 기본 칼 소리 난다? 안 어울린다 외형은 거는 3점이 안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다 얍 킬 사운드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킬 배너나 이런 거 특별한 건 없네요 나 마저 설치도 칼은 없네요 개인 강점 지금 칼 없는 사람 중에 아니면 지금 칼 쓰는 게 질렸다 조금 본의 여유가 있다 고민하고 있다 나는 추천 5점 남았습니다 나라면 샀다 근데 이거는 여자가 좋아야겠네 약간 성별을 언급하는데 오히려 약간 성별 불문하고 남성분들이 써도 멋있을 거 같은데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것도 멋있지 않아? 봉인 해제 다음은 고스트 고스트도 핑크색으로 가졌어요 이거 기본이 핑크색이더라고 핑크색으로 가졌고 오 꺼낼 때부터 이거 완전히 그 세일러문이잖아 세일러문 변신할 때 온몸이 형광색으로 바뀌는 거 알지? 와 변신하는 느낌이다 와 진짜 세일러문은 알지? 해봐요 세일러문 알지? 몰라? 구라치지마 너 모른다고? 와 세일러문 아는 90년대생 분들 댓글로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카드캐쳐체리도 아는 사람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늙은이 하기 싫다 제발 총소리 들어볼게요 야 너무 와 너무 귀엽다 오 뭐야 장전은 뭐야? 이거 나왔는데? 큐리파이 너무 귀엽뽀쩍한데? 외형은 호세이크니랑 가이아의 복수랑 이스트블룸 섞어놓은 느낌 이거 3위일체 3점 주겠습니다 저 썻 임팩트는 세일러문 5점 가겠습니다 사운드는? 와 이거 하루종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와이키? 어? 총수사운드 무조건 오줌이고 장전 그것도 우선 가겠습니다 킬사운드 가볼게요 와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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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계의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 가지고 클러치 에이스 하잖아? 내가 주인공이다 킬사운드는 어 나 이거 5점을 줄만해 마지막 처치도 무조건 5점이죠 개인 가산점으로 용맹한 영웅이 제가 원래 제 최애거든요 근데 이거 용맹한 영웅보다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 5점 가겠습니다 여단은 나랑을 샀다 3점 가겠습니다 스펙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도 세일러문 변신처럼 와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색깔이 다 다양하잖아 약간 퍼플걸즈 레퍼런스지 않았을까? 스펙터 가만히 있으면 캐릭터 자유 움직임 아 그래? 캐릭터 자? 오 진짜 자야 돼?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스카이 유저들이 환장할 만한 크로마인데 이거는? 아 이걸 안 봤네 얜 좀 못생겼다 외형은 4점 가겠습니다 약간 스펙터같이 안생기고 가디언처럼 생겼다 해야 되나? 스와이 이펙트는? 아 이것도 5점 오! 아 쏠 때 이거를 캐릭터 봐봐 스킨 진짜 잘 나왔다 총 쌓는 무조건 5점이야 S급이다 이거는 장전도 또 5점이죠 스펙터 중에는 완전의 S급이다 낙힐 사운드 똑같아요 이거는 발로란테 여태까지 이런 스킨이 없어서 너무 새롭고 너무 독특하다 여기가 5점 가고 여기도 5점 가고 개인 가상점으로 이건 5점 갈 것 같아요 34점에 강추 벤달 파란색이 이쁘네 오! 야 이건 고양이네 외형 자체는 용맹한 영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아쉽다 약간 고양이 발자국 이런거 남겼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3점 가겠습니다 스와이펙트 무조건 5점이지 오히려 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사운드 아 다들 벤달 벤달 총 사운드가 개인적으로 다 별로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2점 가겠습니다 장전은 고양이 너무 귀엽다 5점 가겠습니다 퀴사운드 가볼게요 똑같지 야옹이가 제일 귀여워 벤달 5분 애는 화남 표정이 너무 귀엽다 동글동글 해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얘가 가장 마음에 든다 외형 자체는 되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일단은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느낌이 딱 들어요 타는 솔직히 별 저거 아쉽긴 한데 앞에 있는 별 모양 줌하는 거 그리고 YG 근데 외형 자체는 S급은 아닌 것 같아 4점 가겠습니다 자 소화 이펙트는 5점 갈게요 자 사운드 우와 이제 오딘 원래 시끄러운데 하나도 안시끄러워 와 이거는 빅 5점 장전도 오딘 중에는 내 손을 안쓰고 G가 해주는 오늘도 5점 가겠습니다 킬사운드 한번 해볼게요 이 크로마마다 오라 색깔도 다르고 여기 발판 색깔도 달라지네요 야 오딘 대적할만한 게 없는데 이거는 34점 와 이건 나는 오딘 중 최강 오딘 스킨 없는 사람들 가장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내가 아직 고스 없고 스펙도 없고 벤달 없고 오딘이 없다고 칼도 없다면 나라면 이거 무조건 살만할 것 같아 사실 번들 사라고 추천 안하고 싶긴 해요 근데 벤달은 나는 굳이? 물론 개인 취향이야 벤달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 그럼 무조건 사세요 번들은 라이엇 지갑만 두둑히 챙겨주는 거지 굳이 비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킨이 있는데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다 더보기에서 디스코드 링크 타서 들어오셔서 이벤트 일정 확인하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당장 디스코드 참여하셔서 다음 편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